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호정입니다. 기온이 금세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 햇살이 비추면서 서울은 24.2도, 속초는 19.8도, 동두천은 25.8도까지 올라 따스했지만 해가 지면서 기온이 금세 떨어져 다시 서늘해졌습니다. 이렇게 당분간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체온 관리 잘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2도, 광주 1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4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